출발하려 했는데 쑥도 밑에 내려오니까 송아지 한마리가 비피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귀여워요 안녕 송아지 이제 출발합니다 제 발에 그시동 걸어놓고 예열했어요 달리기 전에 기름 만땅 채우고 가는게 북놀이죠 반 정도밖에 기름이 없습니다 만땅 채우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아 저걸 뚫고 가야 되니 옷이 또 신발 다 젖었게끔요 어차피 뭐 젖었어요 신발은 오면서 기도 조금 맞았고요 이슬비들 통과해 보겠습니다 가자 뭐 파도 치는 것도 아니고 반대편 차선에서 막 물이 역주행하는 니들은 뭐냐 이 와중에 아이 진짜 아 비엠더블유 아니구나 아 비엠더블유 너 왜 서있어 오호 어 큰일날뻔 했습니다 아 잘 왼쪽으로 가는데 저 차가 바로 앞에 있는 차가 비어지면서 부딪힐 뻔 했어요 짜이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자 손으로 닦지 말고 그냥 줘 손이 더 더러워 방아지 아랭이야 방아지 아랭이야 방아지 아랭이야 바라나시 바라나시 예스 땡큐 방아지 아랭이야 노 힌디 노 힌디 힌디 나이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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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또 가는 도중에 쏟아져 가지고 거기 다리 밑에서 피피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피피하는 중 그냥 다들 거기서 제 바지 다 젖었습니다 신발도 다 젖고요 비가 조금 수그러들었네요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둥 치고 피 후속도로에 많이 오고 난리 났습니다 몸도 다 젖었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달려야죠 달리겠습니다 이제 비구름때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비가 안 내리고 저쪽에는 지창구름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몸은 지금 춥고 절체온증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숙에서도 없고 달려가야죠 바라나시까지는 270킬로미터 남았습니다 이제 해가 나는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살았습니다 완전히 살았습니다 춥지도 않고요 이제는 따뜻해졌어요 한 3시간만 더 가면은 바라나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코미쿠에 도착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의 끝입니다 같은후 완전히 뻘밭이 되있네요 여러 홍수대 넘쳐 흘러가지고요 이 멍멍이들은 지금 나를 모르고 있어요 대장도 오른쪽에 있네요 이놈들은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죠 현재로서는 그러나 그걸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일깨우면 될까요 네 휘파람소리입니다 휘파람소리를 아직도 기억하는지 한번 보고서 긴가민가죠 휘파람소리 이제 알겠지? 이놈들아 이제 달라들어요 애들이 휘파람소리 이제 알아듣겠지 기가 살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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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살았어? 다 모였어?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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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리 아팠던 애기가 어딨니? 아 비비지 알았어 알았어 난리 잘겠지 놈들아 어 이놈시키들 얘가 그 다리 부러졌던 애기 같은데요 머리 아파가지고 애기에요 제가 잘 컸네요 그래도 빨리 얘네들이 지금 여기 가티에서 제일 무리가 큰 만네펙이에요 만네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잘 지냈어? 귀엽게 휘파람 소리 들으니까 이제 저기 완전 뻘이 됐습니다 수위도 많이 높아졌네요 수위도 많이 높아졌네요 나는 진저 커피 먹으러 지금 가야돼 바바라시랑 포니카페는 관광객이 없으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대장 누가 눈썹 그려줬어 눈썹 누가 그려줬어 이놈은 시원 눈썹 잘 지냈어? 뭐 시키지 모를 졸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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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네, 나 왔어요 안녕 안녕 그대로입니다 반 남겼어요 발언하시면 변하지 않아요 아이고, 냥이야 냥이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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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쁘게 생겼어 이제 오케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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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여석도 그대로 있고 여기 등여석 그대로 있네요 네 진저커피를 마쳐드립니다 진저커피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진저커피 안녕 괜찮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진저커피 진짜 맛있습니다 한국보라가서도 생각이 나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이준올필이 밖에 안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정든 여행자굴 먹습니다 세탁소 세탁소가 안열었네요 내일 옷을 맡겨야되요 옷은 어디갔네요 온몸이 두 마리 여기 그대로 있군요 야 네들 새끼는 어떻게 했니 성공했니 그 많던 새끼들은 또 너냐 너 처음보는데 니가 그 새끼 중에 한 마리 살아남은 거냐 응 여기에도 너무 큰데 6개월 만에 저렇게 뚫려놨는데 6개월 만에 저렇게 뚫려놨는데 이 녀석이 한 녀석 살아남았네요 저 녀석 그 많은 녀석 뚫리네요 저 녀석도 두 녀석 살아남았네요 이 녀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오세요? 네 오늘 오세요 오늘 오세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녀석 오늘 오세요 특히 레이 안녕 qué일야 לכ welfare 오늘 오늘 4천 킬로미터무 바이크? 몇일이 몇일이야? 10일이요 10일이요 오케이 음악선생님입니다 여기서 음악선생님 유명한 바바라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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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왔는데 렛에서 왔어요 형님 형님 안녕 안녕 렛에서 왔어요 내일? 내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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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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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렛츠 커피 커피 크루타드 오피스 여기 크루타드가 최고입니다 바라나시 배고파서 안되겠어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저녁은 두부입니다 22 기차에 예약하러 왔습니다 기차타고 델리에 갈려고요 그리고 형님이 준 달러는 여기서 교환을 해 가지고 멍멍이들 위해 쓰겠습니다 멍멍이들 위해 쓰겠습니다 멍멍이들 위해 쓰겠습니다 멍멍이들 위해 쓰겠습니다 더 어두워지게 아이들 한번 돌아볼게요 네가 그 다리 아팠던 작은 개가 아닌데 지금 할아버지 개가 안 보여요 아무래도 근처에 아까 내가 못 봤을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일괄졌네 분명히 계셨는데 아이고 따라왔어요 대장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신전에 어 저쪽에 있는 쟤 누구야 할아버지 아니지 어 니가 할아버지인가 아니야 너 할아버지 아닌거 같은데 너 할아버지 아닌거 같은데 어 어 니가 할아버지인가 어 어 쟤도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안 보이네 할아버지 개가 작은 엄마고 털이 빠졌나 할아버지가 아닌데 할아버지가 있기도 하고 털이 짧아졌어요 할아버지 같아요 쟤가 왔어 왔어 대장 여기 쪼라이베들은 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와 막 흙이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흙이 여기까지 뭐 완전히 올라왔네요 올라왔네요 너는 낯이 좀 낯설다 어디서 오는게야 여기 쪼레팩이 있었는데 아 쪼레팩이 사라졌네요 여기 위에 저 위까지 물이 차가지고 얘들도 아마 피신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물이 찼었네요 여기에 여기에 쪼레팩이 어디 갔나 쪼레팩이 어디 갔나 이쪽에 새끼 잘 키우는 엄마 있는 팩 다 사라진 것 같네요 아 저쪽에 몇 마리 남아있네요 이쪽도 큰 팩이었는데 다들 어디 갔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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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고양이 어디 가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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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끼 났네요 근데 여기 팩이 있었는데 에 또 났어요 새끼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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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또 반겨주네요 저를 안고 강아지 또 났네요 여기 아예 아이식게도 잘 커야 될텐데 여기도 팩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애들이 사라졌어요 깐 씨 응 잘 지냈어 알았어 알았어 이쪽 백도에 한 두 마리 밖에 안 남았네요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응 응 잘 지냈어? 응? 또 새끼 났어 저기 어디 갔니? 찡찡이 찡찡이 어디 갔어? 왜 치소어 찡찡이 어디 갔어 얘들아 찡찡이 어디 갔니? 내일 닭서다 줄게 응? 알았지? 저쪽 백 개가 여기 쳐다보니까 깜씨가 깜씨가 엄마가 애들이 경쟁으로 짓느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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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서다 줄게 내일 보자 거긴 그래도 많이 있네요 급해 그대로 새끼 한 마리 있어? 또 언제 났어? 어? 쟤 찡찡이 같은데요? 찡찡아 여기 또 새끼 났어요 잘 살아야 될텐데 얘 찡찡이 같은 느낌이 조금 났네요 털 많이 변했네 얼굴 모습이 근데 털 까만 거 있는 게 비슷해 너 찡찡이랑 되게 비슷해 그치? 찡찡아 너 왜 이렇게 이쁘니? 또 새끼를 났어? 아이고 새끼들 가면 뭐하나 잘 키워야지 찡찡아 하지 말고 야야야 신발 밟지 말고 찡찡이 쫓아오네 이 새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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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들 다 살아있네요 걔 어디갔어 옴팩 얘네들이 옴팩이었어요 옴 걸린 애들이 많아가지고 다 치료는 해줬는데 옴 치료는 다들 있는 거 같네요 영웅 영웅이 흑하고 들어가 앉았냐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영웅 응 잘 지냈어 네 멍멍이들 잘 지냈어 몸 걸렸던 애가 누구야 안 보이는 거 같은데 너였냐? 옴 걸렸던 애 아닌데 너 아닌데 그 옴 걸렸던 애는 어디갔어 응? 너 강아지 났어 새끼 났어요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일진을 하고 있네요 걔들이 응? 내일 닭 사다가 닭파티 하자 알았지? 기억나? 응? 기억났냐 이 남들아? 너였냐 옴 걸렸던 애가? 너랑 옴 걸렸던 애가 응? 얼굴 깨끗해졌어? 안녕 안녕 니가 새끼 났구나 내일 닥쳐다 줄게 알았지?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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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닥을 좋아해요 저는 닥을 좋아해요 내일 보자 내일 보자고 내일 지금은 없어 먹을게 내일 봐 너흰들아 내일 강아지 너무 예쁘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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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보지마 나 먹을거 없어 내일 봐 내일 알았지? 너는 꼬물 위에 너는 왜 쫓아오니? 어미 따라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이놈들아 귀염둥이들 아아 넌 너무 이렇게 작아 응? 자고 얘들아 그렇게 이뻐 자고 얘들아 그렇게 이뻐 약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한번 체크해 보죠 여기 물린 자국이 있네요 이쪽에 이미 딱지가 져가지고요 물렸네요 양쪽에 여기하고 여기 딱지가 져가지고 아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약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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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닦아졌어요 정말 멸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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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닦아졌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미가 또 핥아주고 있네요 불렸었네요 좀 더 핥아 아아 아아 난 이 시각은 없죠 이 시각은 없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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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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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전대 봄에 와가지고 아이들 치료하는 걸 보고서 날 기억하고 있었나봐요 걔들한테 친절한 인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살피려고 하고 잘 보살피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다시 숙소로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비 맞으면서 한 두시간 운전하고 저체온증 오고 또 갑자기 더워지고 밥도 못 먹고 계속 그랬더니 체력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각팩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저 쪼레팩 말고 다들 대충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네요 또 새끼들을 또 낳고 6개월마다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도 근데 생존률이 너무 낮아요 새끼들의 생존률이 열 마리 중에 두 마리 살면 진짜 잘 사는 거고요 한 마리 정도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오일이 다시 오일이 다행히 두 마리 다음 소주 네, 다음 소주 사실 여기에 이게 흙이 안 덮여 있었습니다 깨끗했었는데 지금 물이 넘쳐 가지고 흙이 여기에 다 그냥 고였네요 아까 할아버지 개개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으로 귀도 짤리고 짧고 털이 너무 짧아졌어요 털갈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래서 못 알아봤습니다 그때는 털이 좀 길었었거든요 겨울에는 단모로 바뀌었어요 여름이 되니까 할아버지 개개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 마리 성견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대장 이제 알아보니 내가 내가 온 거 알아요 이제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온 거 너희들 대장 온 거 다 알아?